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8년 2회 때 봤던 실기 필답형 문제인데요. 산업안전 산업기사 문제입니다. 함께 분석도 하고 또 문제도 풀어보고 또 어떤 것이 어려운지 몇 문제 정도 내가 놓칠 수 있는지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은 3문제에서 4문제입니다. 평균 한 3문제 정도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고요. 잘 모르겠다 싶고 나머지를 다 맞출 수 있으면 다시 얘기하면 9문제 13문제 14문제가 나오거든요. 보통 9문제에서 10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건지고 가시면 좀 작업형에서 안정적으로 합격선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필답형이 아무래도 점수가 관건이죠. 작업형보다는. 1번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도계를 방지하기 위해서 준수해야 될 사항 빈칸이 알맞은 내용은 첫 문제부터 아주 허를 지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사실 잘 나오는 그런 빈도가 높은 문제는 아닙니다. 일단은요. 상당히 아마 이 시험을 보신 분들 중에서는 이 문제가 가장 체감적으로 어려웠을 그러한 문제가 아닐까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니고요. 최근에 와서 이런 용어 부분에 과로를 해서 넣는 문제들이 간혹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는 한번 보고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볍게 한번 보십시오. 각부나 가대라는 쪽에다가 과로를 묶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깔판이나 깔목 등을 사용하게끔 되어 있고요. 또 각부나 가대도 과로를 충분히 묶을 수가 있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말뚝이나 쇠기 등을 사용해서 각부나 가대를 고정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궤도 또는 차로 이동하는 항타기, 항발기일 경우에는요. 레일 클램프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쇠기가 있습니다. 평형추위에서는 가대에 견고하게 부착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에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도 나왔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범위에서 먼저 우선순위로 하시는 문제는 아닙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한번 체크하고 가시고 그렇지 않으면 후순위로 해서 좀 미루었다가 보류했다가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나왔던 보기 이외에 또 이런 내용들도 법률상에는 같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또 이런 부분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아니라 했습니다. 특히 버팀줄을 3개 이상으로 하는 이런 부분은 또 괄호 묶기가 좋겠죠. 버팀 때는 3개 이상으로 하는 3이라는 숫자에 이렇게 또 묶어서 문제를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롤러기 방어 장치의 종류에 관한 사항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그랬습니다. 자, 롤러기가 나왔습니다. 롤러기는 좀 중요하다, 그렇죠? 롤러가 나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이 롤러는 자율 안전 확인을 받아야 될 방어 장치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아가, 목동이, 교가, 로 할 때 나왔습니다. 그 다음 물론 기계는, 즉 방어 장치는 자율 안전 확인을 받지만 롤러기계는 또 안전 인증을 받습니다, 그렇죠? 안전 인증을 받아야 될 대상 기계가 뭐가 있었습니까? 전단기로 절단하니까 아퍼, 그리고는 사기로 고소한다고 할 때 로가 롤러거든요. 그래서 기계는 안전 인증, 여기에 들어가는 방어 장치는 자율 안전 확인, 이 대상이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서 롤러기는 제가 큰 덩어리가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된다 했습니다, 그렇죠? 한정상 롤러기 그러면 큰 덩어리 세 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덩어리는 방어 장치에 관련된 사항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방어 장치 명칭이 먼저 급정지 장치입니다, 그렇죠? 급정지 기구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급정지 기구는 프레스에 나오는, 급정지 기구를 갖춘 프레스에만 사용 가능한 방어 장치가 양수 조장식과 광전자식입니다, 그렇죠? 거기는 급정지를 시키는 기구라고 해서 급정지 기구고 여기서는 방어 장치이기 때문에 급정지 장치라고 얘기하는 거죠. 종류가 나와야 되겠죠? 손 조작식, 복부 조작식, 무릎 조작식 해서 세 가지가 나오고 바로 설치 거리가 나옵니다, 그렇죠? 1.8, 그 다음 땡 0으로 바꿔서 0.8에서 땡땡, 1.1, 그 다음 0.4에서 0.6,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겠죠? 두 번째는 성능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속도가 30mph분을 기준으로 해서 빠른가 아니면 느린가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빠를 경우에는 2.5분의 1, 느릴 경우에는 좀 더 짧은 거리인 3분의 1에서 급정지 할 수 있는 성능이라야 됩니다. 물론 앞에 말이 들어가죠, 여기는요. 앞면 롤러 원주의 3분의 1 이내, 앞면 롤러 원주의 2.5분의 1 이내 이랬습니다, 그렇죠? 앞뒤의 말들도 실기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사실 필기할 때 이런 걸 다 무시하고 숫자 중심으로 했는데 실기 시험은 상황에 따라서 이 글을 같이 써줘야 될 경우, 이내라든가 이런 말을 써야 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요, 직접 급정지 거리를 구하는 계산 문제입니다, 그렇죠? 여기에는 조건이 두 가지가 주어지겠죠? 자, 롤러의 지름, 지름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 분당 회전수 N값이 주어집니다, 그렇죠? 지름이 얼마이고 N값이 분당 회전수 RPM이 얼마이다? 이럴 경우 급정지 거리를 구하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지름에 따라서 똑같은 3분의 1이라 하더라도 이 거리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이 지름에 따라서, 따라서 이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는 공식을 두 가지를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파이디엔이라는, 파이디엔 하면 미터퍼 분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 파이디엔이라는 걸로 해서 표면 속도를 구해서 30보다 빠르냐 느리냐 하는 이걸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가 할 일은 끝납니다, 그렇죠? 자, 했더니 예를 들어서 28이 나왔다, 그러면 30보다 작구나, 3분의 1이라는 정보를 얻게 되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파이디를 구해서, 파이디가 뭡니까? 한 바퀴를 다 구하는 거죠, 파이디라는, 왜냐? 3분의 1만 이렇게 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원전체, 원주, 그러니까 원둘레를 구한 다음에 3분의 1에 해당되는 것만 내가 알아내면 되죠. 그 원둘레, 원주를 구하는 게 파이디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는 이 파이디 전체가 다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3분의 1만 필요하다 그러면 3분의 1을 곱하면 3분의 1에 해당되는 값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롤러에 관련되는 것은 세 가지를 최소한 정리를 하신 다음에 문제에 들어가시면은 이 안에서 거기가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방어 장치 종류가 나왔으니까 손조작식, 복부, 그 다음에 물업 이렇게 세 가지가 되고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1.8m 이내 0.8에서 1.1, 0.4에서 0.6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롤러는 어느 것이 나올지 모릅니다. 이 전체를 반드시 다 정리하는 시간을 꼭 다시 한 번 더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해답 한 번 확인하시고. 다음 작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험법상의 조도기준을 쓰시오, 그랬습니다. 조도기준도요. 초정밀작업장이 있고 정밀작업장, 보통작업장, 그 밖의 경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정밀작업장일 때 750럭서, 여기서 0을 빼면 그 밖의 경우가 75럭서, 가운데는 300이고 2분의 1 했을 경우에 150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뒤에 럭서해서 이상을 써줘야 될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같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럭서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숫자만 적으면 되는데 이 전체가 괄호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실기에서는요. 상황에 따라 묘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 대비를 해야 됩니다.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되죠.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